안녕하세요 제스카이테크 안혜진입니다. 오늘 일단 이겨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미안 아 오케이 1분? 오케이 해요? 네. 언니 혼혈이라면서요? 천국과 한국? 자신의 서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신감? 언니 얼굴은 중각도 아니고 예각도 아니고 조각이네요. 혜진 선수님 항상 마음고생하실 텐데 그때마다 묵묵히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안혜진 화이팅! 감사합니다. 혜진 선수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언니 나 8살이야 나랑 결혼... 8살? 조금 더 크고 왔으면 좋겠는데... 혜진 언니 때문에 비 오잖아요. 내 마음의 신경이... 구독, 좋아요, 코보티비 혜진 언니 기억나요? 언니들 돌잡이 때 제 심장 잡은 거 혜진 언니 언니한테 벽이 느껴져요. 반경 혜진 언니 미소 내 미래보다 밝다. 제일 벽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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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하이. 신이 가세요. 어 일단 오늘 3대 빵으로 이번 시즌에 아 3대 빵 3대 빵으로 야 야 야 웃기지마 집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나 이런거 싫어 네 부끄러워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